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인 패스트스톤 이미지 뷰어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패스트스톤 제품 페이지에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를 하고 설치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스톤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페이지 URL은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었습니다 제품 목록 중에 패스트스톤 이미지 뷰어 항목이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이미지 부분을 클릭하겠습니다 패스트스톤 이미지 뷰어 제품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여기에서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설치 버전인 EXE와 포터블 버전이 존재합니다 설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포터블 버전은 포터블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치 버전은 EXE로 되어 있는 항목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는 설치 버전으로 다운받겠습니다 다운받은 설치 파일 실행하겠습니다 예, 클릭합니다 예, 클릭합니다 다음 클릭합니다 동의함 클릭합니다 설치 클릭합니다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마침 클릭하겠습니다 설치 완료 후 웹페이지가 오픈이 되면 웹페이지는 닫아줍니다 설치한 패스트스톤 이미지 뷰어 실행하겠습니다 윈도우 탐색기에 있는 이미지를 패스트스톤 이미지 뷰어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파일을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합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경결 프로그램 선택하겠습니다 나오는 목록 중에서 패스트스톤 이미지 뷰어를 선택합니다 이미지가 뷰어에서 확인됩니다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에 이미지 파일이 있는 경로로 이동을 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패스트스톤 이미지 뷰어를 설치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